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된 건 30살에 1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후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달라진 게 좀 더 있었어요. 말을 조금만 해도 보기 쉽게 쉽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피로가 쌓이면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막 감정을 이렇게 분출하고 나면 스스로한테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저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래서 갑상선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남들한테 유난으로 보일까 봐 아픈 티도 못 내고 힘든 티도 못 내고 이런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아요. 만성 피로가 찾아와서 무기력함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밖에서 버럭 화를 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 왜 그랬지 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일어클럽 청취자분들 중에 조금 이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정수진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지? 왜 목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지?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연축성 발성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대의 떨림을 뇌가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해서 편안한 발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방송 기자는 뉴스에 목소리가 나가고 때로는 생방송 출연도 하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제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 안에 방송 내보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도 더해져서 목소리가 갈수록 안 나오는 경험도 많이 했고 진짜 녹음하다가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생긴 병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일을 애매하게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도 같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 개인에게는 이 병이 참 큰 일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크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게 아니잖아요. 죽는 병도 아니고 방송 기자가 힘들면 슬프지만 그냥 안 하면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라는 게 가끔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 사내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문을 두드린 게 2년 전이에요. 늘 건강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왔던 저의 오만이 무너진 건 제 속에 화가 너무 많이 쌓여있음을 깨닫고 나서예요. 더 괴로웠던 건 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정서적으로 더 취약해졌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그때 좀 깨달았어요. 지금의 나는 스스로가 어떤 이슈들을 특히 분노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반면에 그 화를 일시적으로 식힐 다른 에너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아픈 부위를 곧바로 찝어낼 수 있으니까 치유의 기반이 될 기초 체력을 평상시에 만들어두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는 계속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는 살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OS를 업데이트 하려면 배터리는 풀로 충전된 상태여야 하기 마련이잖아요. 너무 멋있다. 살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어떤 정서적인 타격을 좀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작하는 여자들 조일어 클럽은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일요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됩니다. 마작하는 여자들 조일어 클럽은 한 달씩 켜지로 정신을 통해